자, 밑줄 친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퀴즈한 국사 해가지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특히 최계국 대우를 인정하고 관세 조항을 포함한 장정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죠. 자, 우리가 일본과 맺었던 대표적인 조약 뭐가 있을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고요. 그렇죠? 자, 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맺었던 조일 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방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조일 통상 장정이 있는데요. 자, 이 각각의 내용이 무엇이 약간 쟁점인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놈의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렇죠? 취해법 건이라던가. 그치? 이런 것들 맨날 얘기해 3개의 한국을 개항했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뭐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말 막 빼가야 될 걸 안 했잖아 일본이. 그래서 뭘 해? 아, 무역 규칙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양국을 유출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무관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불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바로 조일 통상 장정인데 이 조일 통상 장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들어간 내용이 뭐가 있다? 이제는 관세 좀 하겠다. 완전 무관세 아니다. 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무제한으로 곡식 유출됐는데 그러다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방공령 하겠다. 2개월 전에 알리겠다. 이런 내용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어느 정도 우리한테 뭔가를 지금 자기네들 내어주니까 자기네들 뭔가 더 가져가야 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최혜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 같은 것들에 애들이 맺는 걸 보니 나도 이 걸 해야 되겠네. 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일 통상 장정의 내용 1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자 직강소 설치에 근거가 되었다. 직강소 설치 뭐겠어요? 도안 오면 운동과 관련이 있는 건데 당연히 맞지 않겠죠.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관세나 이런 조항들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조약이고요. 자 원산 총파업 1929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일제강점기니까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자 거중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 거중조정 조항 막 이런 것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들어봤죠.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일본과는 관련이 없죠. 만약에 이게 조선과 미국 사이에 혹은 미국의 최혜국 대우 뭐 이런 거라면 또 오히려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기에서 주는 내용이랑 너무 다르겠죠. 그렇죠? 자 통담이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을사 늑약 되겠고요. 방공명식을 미리 통지할 것이 규정되었다. 그게 바로 조일 통상 장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일본에게 퍼줬던 거를 조금 수정하면서 더시 또 펴주는 최혜국 대우까지 있었다. 이제 뭔가 1보 전진하기 위한 2보 후퇴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약들이 이 시기에 정말 많이 맺어져요. 나라별로 약간씩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지요.